단차가 있어 단차가 장난 아니네 이 밑에도 장난 아니네 돌 다친 거 아니에요? 장난 나는 거야 문제가 심각하네 여긴 틈이 이렇게 없고 여긴 이렇게 틈이 많고 이렇게 세게 닫아져 그래요? 어? 이것도 안맞아 떴어 하나도 안맞아 맞는 데가 없어 이것도 안맞아 메이드인 친한갑다 아메리카 이렇게 못하나? 손가락이 막 들어가고 여긴 손가락이 들어가 손가락이 들어가고 여긴 안들어 이거 뭐야 이게 근데 이거 반지 안맞는거 정말 깬다 여기 지금 떴어요 이렇게 가면 그러네 이게 안맞고 아우 이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치는 안들어 한국사람 기준에서는 거의 리콜감인데 한국사람 기준에서는 거의 리콜감인데 이게 뭐냐 이것도 안맞고 맞춰봐 맞는게 없어 어 진짜 왜이래 이게 전시차라고 신경써서 갖고 온거일텐데 왜이러냐 이게 이게 오맞지 이게 이게 오맞지 어 시트는 되게 푹신하네 시트 엉덩이 부분은 되게 푹신하고 엉덩이 부분은 되게 푹신하게 만들어졌고 등은 되게 딱딱하게 만들어졌어 아무튼 안사실거잖아요 되게 독특한데 소니 딱 소니 되게 명품인것처럼 이렇게 되게 푹신하네 이것도 그거 안될거 아니에요 한글지용 아 이게 또 터치가 터치라서 이게 장압기곤 안 눌러지는거구나 야 그쪽에도 도어 스쿼프 없어? 네? 도어 스쿼트요? 응 그쪽으로 아 특별하게 뭐 이런거 없어? 그냥 스틸이야? 스틸인데요 그냥? 네 그냥 스틸 뭐지마라 된게 없네 뭐지마라 된게 없네 뭐지마라 되지 않을까 진짜 아아 여보세요 이건 티 없나?